2만 600원 자리에 매물 때까지 일차적으로 소화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그러면 중요한 자리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칩셋 미디어 종목을 다시 한번 집어드릴까 하는데요.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추가 대응법과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며 너무나 감사하게 했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며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당일 칩셋 미디가 연속 이틀 만에 V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추천을 드렸던 시점부터 굉장히 큰 시세가 분출이 될 만큼 다들 수익 든든하게 챙겨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칩셋 미디어가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지 테크니컬 분석 한번 해드리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칩셋 미디어가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시점 자체가 3월 15일날 이 저점 구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18,300원 자리 상단에서 안착을 하게 되며 V자 반등이 시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가 강하게 탄력적으로 붙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일 19,980원 상단에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해내면서 20,600원 자리에 매물 때까지 1차적으로 소화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중요한 자리는 20,600원 자리 상단에서 안착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19,98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종가로 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600원 상단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이전에 전고점은 굉장히 단발적으로 빠르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강하게 제가 장대양몽이 출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시점부터는 24,200원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상단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아직도 좀 좋은 시나리오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19,980원 부근에서는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한 타점이에요. 자 만약에 여기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하단에 있는 생명서는 18,940원 이 가격만 지켜준다면 지속적으로 매집 형태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8,940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생명서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중요한 팩트 자리는 19,980원 그리고 2,600원 어느 위치에서 종가로 마감이 되냐 이 부분이 중요한 팩트입니다. 자 만약에 이 박스권에서 종가로 마감이 된다면 내 시가가 2,600원 상단에서 시작할 경우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고 2,600원 하단에서 시작을 할 경우에 매집이 한 차례 더 진행이 된 이후에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포인트까지 체크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칩스의 미디어 제가 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이후로부터 어 수익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 12% 정도 어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12% 정도 어 수익을 좀 창출해 내고 있는데 자 오늘 오전부터 이제 수익 자료를 저희 쪽에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자 칩스의 미디어 자 대부분 10%대 수익을 다 챙겨 가셨네요. 다들 수익 너무나 축하드리겠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제가 이제 저점 공략을 나서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만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런 영상에서 다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법 가격까지 다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정말 큰 수익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칩스의 미디어 같은 어 급등 종목들 하단에 나와 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급등 종목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대응법까지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수정가까지 싹 다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서포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하시면서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칩스의 미디어 종목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시세가 급등이 나올 때 제가 추가 대응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